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력의 닥터토마토 오늘의 Q&A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adhd 검사 어디서 할까요 adhd 검사를 어디에서 할까요 라는 주제인데 앞서 검사 이전에 자가검사를 권유했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산만해서 adhd 가 의심된다면 부모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권유했던 것은 먼저 자가진단 을 해봐라 그게 adhd 진단 자체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진단 문항만 충분히 봐도 부모가 진단을 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항목을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보고요 자가진단 했는데 했더니 adhd 진단이 잘 안나오고 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경증에 좀 산만한 경향이 다르면 부모님의 노력으로 자가교정을 갖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게 아니라 아이가 정확하게 adhd 지적 경향이 너무 뚜렷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경우니까 보다 신경학적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치료나 도움을 좀 받고 의논을 해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가 진단을 했더니 adhd 성향이 분명하다 이러면 전문적인 검사를 시작을 해보는 게 맞아요 그럼 adhd 검사를 갖다가 어디서 해야 될 건가 전문적인 꼭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쌓는 센터가 없고 애가 산만해요 그러면 adhd 검사 하거든요 그래갖고 몇 개 한두 가지 주의 집중력 검사에 대한 한정된 한두 가지를 하고 애가 adhd 정도가 심해요 약해요 그거 부모가 안해봐도 알만한 내용들을 해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항목에서 준비된 얘기 중에 마지막 얘기부터 먼저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 센터가 갖고 주의 집중력이 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갖고 검사를 하거든요 청지각 검사 했더니 청지각이 안 좋아서 산만하다 시지각이 안 좋아서 산만하다 뭐 감통 기계를 갖고 감통 수준이 낮다 그거 그런 걸로 adhd 검사 한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프로그램 검사라고 그 다음에 뉴로 피드백을 했더니 또 애가 adhd 수준이 졌다 졌다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아이가 adhd 진사가 이제 충분히 의심되고 자가 진단상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검사의 목적은 뭐냐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얘가 진짜 adhd만 있는 것일까 혹시 아스포거지 모분이 같이 있는 건 아닐까 얘가 진짜 adhd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호울증이나 강박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 신경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다른 질환하고의 차이점을 갖다가 배제하냐고 다른 질환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지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adhd 라고 확신이 되면 검사를 시작하시는데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 전문적인 의료기관도 특히나 아스포거를 볼 수 있고 심리적인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료인에 의해서 adhd 뿐만 아니라 여타 질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런 병원을 갖다가 찾기 어렵다 일단 이런 병원들은 사실 일단 일반적인 대학병원에서는 다 해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일반적인 대학병원에서 다 해낼 수 있고 소화정신과에서도 발달장애를 어느 정도 보는 곳에서 하셔야 돼요 이것도 발달장애를 발달장애 심리적인 이해는 뭐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하겠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발달장애 파트는 경험이 있지 않으면 배제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발달장애를 보는 어떤 정도 개인의원들 에서 다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학병원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 의원 이용이 어렵다 그러면 일반센터에 간다 심리상담소를 간다 하면 꼭 임상심리사 전문적인 임상심리사에 의해서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하셔야 돼요 심리적인 검사나 사회성속도 검사나 그 다음에 카스 검사나 이렇게 그 사회성 검사와 지능 검사 그 다음에 심리 검사 ADHD 검사가 풀로 다 이루어져서 이 아이의 구조 자체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옷을 어떤 옷을 입는 게 맞는지 기획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옷을 양복을 입을 건지 한복 입을 건지 아니 운동복을 입을 건지 수영복을 입을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해내고 계획을 짜야죠 그래서 옷가게에 가야 되잖아 양복을 살려면 양복 파는 가게 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복가게를 가던지 근데 여러분들이 ADHD가 의심되면 그냥 곧바로 그 센터로 가신다고 그냥 그냥 옷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센터가 그냥 뭘 파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산정된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고 일단은 자가진단 후에 아이가 ADHD 상태가 의심되면 다른 질환환구를 배제하고 병합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ADHD 평정척도나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그 점수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의 ADHD가 어느 정도 즉 질병을 다른 병과의 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ADHD가 맞는다면 ADHD 안에서 도대체 몇 점 정도로 나쁜 질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 검사 후에 점차는 점수를 낮춰서 몇 점짜리가 되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렇게 평정척도 검사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치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전에는 전문적인 검사를 먼저 하시고 전체적인 치료계획을 잡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치료계획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